소형주택이라 함은 이제 소공주택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나 대형평수가 아닌 중대형평수가 아닌 소형평수의 아파트 그리고 또한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에 밀집되어 있는 소형주택들에 대한 그런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런 소형주택들도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리고 아파트가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주거지로서의 인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형주택이 또 정책적인 방향성에서 주택수가 배제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에 대한 투자 방법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택 공급 필요한가 안한가 이런 것만 살펴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 내에서의 입주물량의 공급 현실적인 대안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시장의 공급 정책은 장기적 중장기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보셔야 되고 지금 인허가를 보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급은 6년에서 7년 이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라든가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2, 3년 걸리는 건축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의 공급 증대를 위해서는 정말 소형주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도 안정화가 필요한데 이런 소형주택들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로서 그런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과 그로 인해서 매매 시장에도 안정화를 같이 함께 꾀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 중에서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입주 물량을 늘려야 임대차 시장에 안정을 줄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임대차 보호 3법의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죠. 공급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그리고 재초안으로 인해서 그 전 실질적인 4, 5년 전부터 인허가의 축소, 재건축, 재개발의 그런 규제들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초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공급될 수 있는 기간은 4, 5년이 또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주택의 공급 전략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바로 소형주택이 될 수 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부하를 이용할 수 있고 소형주택이 주택수를 배제해주는 인센티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소형주택의 증대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형빌라 다세대 주택수에서 합산해서 뺀다라는 언론의 보도들과 그리고 지난 2022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에 지금 서울 빌라 매매 소형비 중에 역대 최고치 2006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빌라 매매 거의 90%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빌라라든가 이런 소형주택들의 거래량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주택이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인센티브 과연 어떤 것인가 소형주택이 앞으로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 중에 하나는 1, 2인 가구의 증가이죠.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1인, 2인 가구의 증가가 70%가 넘어가는 이런 도심권 내에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은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다세대주택 빌라라고 하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도 60제곱 이하의 소형 평수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도 많이 하시는데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84제곱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59제곱 미만 정도의 평수로 소형주택으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의 그런 주택들이 소형주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런 소형주택들이 주택수에서 이제 배제되는 인센티브가 발생이 된다. 주택수에서 배제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일단은 세제적인 혜택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다주택자의 취득록세 중과가 일단은 배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2주택 취득할 때는 8%, 3주택 이상 취득할 때는 조정지역 내에서 취득록세가 12%까지 붙는데 취득록세의 기본세율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보유세, 특히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합산배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이런 소형주택들은 100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그런 종부세에 해당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나의 재산, 나의 그런 부동산 실질적인 증대되는 부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보유세가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자산 증대에 굉장히 유리한 점들을 많이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매도하실 때도 양도소득세 중과되어 있죠. 그런 중과 부분들이 폐지가 될 수 있는 또 중과가 배제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면 나중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입지에 그런 투자 물건들을 소형주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기가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인수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미 법의 개정이라든가 시행이 되고 나서는 폭발적인 수요의 증대로 인해서 가격이 높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에서 움직여 보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소형주택 위주의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형주택의 투자 수요가 증대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중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 시장의 형성으로 인해서 중대형 평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수에 배제가 된다면 소형 평수 위주로 앞으로 주택시장은 또 한 번 개편이 될 수 있다. 이런 수요 증대와 함께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겠고요. 투자 수요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주택자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축이라는 그 메리트를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취득록세의 그런 85% 감면 전략이 가능한데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기가 지금은 현재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신축을 통해서 좀 투자를 하셔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1주택자는 지금 바로 움직이셔도 좋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선점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제 다주택자도 투자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가격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를 좀 메리트 있게 받아보실 수 있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금 빨리 움직이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느냐. 실질적인 서울의 수도권 핵심 입지 지역을 보셔야 된다. 양극화 현상에도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빌라는 투자하신다면 전반적인 가치 상승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는 핵심 입지를 공략하시고 그리고 핵심 입지가 아니라면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 주택 시장의 그런 형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죠.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은 주거 환경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구분을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빌라도 충분히 가치 형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